우와, 목걸음 띠 좀 보세요.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그런데 고맙게 저 뒤에서는 햇빛이 목걸음을 쫓아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뒤에 항상 든든하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이건 아주 정말 대전역이고 재미있잖아요. 이 영상에서 볼 때 저 새까만 구름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정말 멋진 작품이 되겠습니다. 이런 거를 구경하기도 쉽지 않네요. 완전히 새까만게. 이 영상에서는 아스팔트 색깔하고 똑같으네요. 네, 다 표현할 수가 없네. 내까만 뒤를.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에까만한 Because of the